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들어라! 은빛 용병 단원들이여! 기쁜 소식이 있도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침묵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니? 이 기사님의 황궁을 침입하려는 것이냐? 왠지 불길한 예가 밑에입니다. 왠지 불길한 예가 밑에입니다. 모든 은빛 용병 단원은 주목하라! 불운한 무리들이 이곳에... ... connais가High yeni이네... 상이하라! 자, 잠시해라 그렇다고.. 한심의 방태의 후반을 내놓으러 진리적 놈들을 쓰러뜨려주마 너희가 감히 프린트사님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